대결 반장 정원이요 일단 반장의 말을 안 들으면 혼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와야 되겠지?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오고 너 안정다 너 안정다 확인을 한다 N.I.P 아카데미의 J.K야 위? 예 밑밥도 깔볼걸 김동산이라고 해 어떤 사랑? 엄청난 매력을 가진 친구들이 많거든? 루당 네가 제말은 니키야 비주얼로 이 아카데미를 접수하러 왔어 고검쟁이 희생이야 지금 복장 그거 뭡니까? 우리 학생 시험 문제 풀어야죠 너무 궁금하잖아? 그거는 아직 비밀이야 우와 정원아! 어? 망기고 망기고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.